LG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합니다. LG엔솔은 오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합작 공장은 2025년 완공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되며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해 이르면 2025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5조 7천억 원이며 합작법인의 지분은 양사가 절반씩 같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한 뒤 현대차그룹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됩니다. LG엔솔은 현대차와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